오늘은 중세문법.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주 나오는 텍스트 중에 하나죠. 소학언외. 이 소학언외를 통해 16세기 우리말에 대한 어떤 특징을 살필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소학언외 중에서 효의 시작과 마침, 효경의 일부 파트가 참 자주 나옵니다. 자 소학이라는 책을 언, 언문으로, 한글로 해, 풀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학이라는 책은 중국의 고전이죠. 중국의 고전인데 그걸 우리말로 풀었다. 왜? 원래 소학은 중국 남성시대 때 어린이들에게 충과 효, 예 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중종 때 번역, 소학이라고 해가지고 소학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역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원문에 대한 어떤 뜻풀이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조 20년에 원문에 충실하게 언외하여 한글로 풀어서 가능한 책이 바로 소학언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효경의 일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띵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부분은 이 부분인데 공제, 증자다려, 늘러, 가라샤데,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안 부목기,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로워 상해오디, 아니오미, 효도의 비르솜이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이롬을 후세에 베퍼서, 부모랄 현덕해, 호미, 효도의 마참이니라. 자 여기서 이 방점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영상 중에서 중세국어, 중세국어에 대한 어떤 풀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방점을 뺀 어떤 구절풀이와 그 구절풀이를 통해서 문법적인 분석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끊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공자이, 증자다려, 늘러, 가라샤데, 끊어볼까요?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또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현대어가 풀이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저 앞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제, 증자다려 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공제라고 하는 것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공자 플러스 이에요. 자 그래서 공자 플러스 이가 되고요. 이 이는 바로 뭐다? 주격조사이다.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있죠. 그런데 가는 근대국어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하니까 중세국어에는 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격조사 이는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가 될 것이고요. 모음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공자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이 이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영조사라고 해서 따로 표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과 증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세기 훈민정음 만들어진 15세기는 동국정식 표기라고 해서 한자어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썼어요. 그런데 이 16세기부터는 이런 음가가 없는 이응받침을 표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5세기였다면 이렇게 썼겠죠. 다려, 다려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자 여기서는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공자가 증자에게 그 다음에 뭐야? 닐러 가라샤 대 닐러? 자 닐러래요. 닐러는 뭐냐? 그랬더니 일러예요. 일러가 뭔데? 말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원래는 닐르다죠. 닐르다가 지금의 이르다 내지는 말하다예요. 자 그런데 니은이 옛날에는 있었네? 아 그러니까 예전 중세국어 때는 두음법칙이 없었다. 자 분석을 한다면 기본형 닐르다에다가 어, 연결형 어음이 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닐 어가 돼요. 잠깐 잠깐 뭐가 된다고? 닐 어가 돼요. 리을 이응이에요. 그런데 이게 16세기로 넘어오면서 리을, 리을 영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챙겨놓고 들어갑니다. 가라샤 대 라고 했는데 이걸 말씀하시대 이렇게 되나요? 자 말씀하시대 라고 하는데 이 가라샤 대가 뭔가? 그랬더니 성경책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라샤 대, 예수님께서 가라샤 대 이거예요. 이 가라샤 대는 원래 한자 마라다 라는 뜻의 가로왈 자가 있었어요. 이 가로왈 자의 훈, 가로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갈, 그 다음에 아 또는 으, 시가 붙어요. 시는 뭐냐?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이 아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데 이걸 리을이 연음이 되기 위해서. 갈 시대의 그런 발음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가 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대 내지는 우대는 연결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시오대 이렇게 되죠. 가라시오대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가라샤 대가 된 거예요. 잠깐 잠깐 잠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거죠. 갈아죠. 원래대로 한다면 15세기로 한다면 이게 올라갔겠죠. 연음, 이어졌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16세기에서는 끊어졌기를 했다는 거. 이게 챙겨져야 됩니다. 샤드는 CO의 축약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아 16세기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끊어졌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기서 몸이며 몸과 얼굴이며 형체요. 잠깐 잠깐 잠깐. 얼굴이 뭐야? 형체야. 안면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신. 이거는 체. 이렇게 돼요. 머리털이며 머리털과 살은 살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챙길 것이 있다. 뭐냐라고 한다면. 얼굴과 살한이에요. 일단 얼굴. 얼굴은 형체죠. 형체의 뜻이었는데 낫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이가. 말의 뜻이 축소된 케이스예요. 뭐 이게 지금. 지금도 우리는 얼굴이라고 표현하는데. 17세기에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17세기 되면 얼굴과 얼굴이 같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한 그런데 살한은 살 히읗 플러스 보조사 안이 붙은 거예요. 살 히읗은 살 내지는 살갓이에요. 자 이렇게 히읗이 단독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 참고를 알아주세요. 자 단독형으로 쓸 때는 히읗이 없이 쓰이고. 조사와 결합할 때는 이렇게 히읗이 나타납니다. 물론 자음으로 되는 조사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축약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머리털은 머리 플러스 털이야? 아니야. 이것도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그래서 머리 히읗 플러스 털이에요. 그건 결국 뭡니까? 아 그렇죠. 히읗이 이번에는 탈락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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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예요. 그 다음에 안. 한이 아니라 안입니다. 요것만 볼게요. 자 했을 때 이며는 접속조사와 내지는 과외당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원래는 몸이며 얼굴 이리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라고 연음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연음을 하지 않고 끊어적기를 했다는 게 특징이네요. 보조사 안이라든가 은, 난이라든가 는 같은 경우는 양성 모음이 나왔을 때 음성 모음이 나왔을 때라고 보면 돼요. 밥, 은, 머리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고요. 모음 조화를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머리를은? 목적적 조사구나. sorry. 부모께 받자 온 것이라 부모께? 깨는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다. 깨는 깨죠. 객체 높임이죠. 높임이고 받자 온 것이라 받자 온 받은 이 되겠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요거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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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자 온. 요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즘은 뭐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잘 나오진 않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참 많이 나왔어요. 미친듯이 나왔어요. 이게 객체 높임 선음 알음 이와 관련된 거거든요. 오 많다. 해서 자 분석을 한다면 어간 받과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음 알음이 잡 그 다음에 관형사용음이 안이 쓰인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15세기 표기는요. 받자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 그런데 16세기로 와서 받자 온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보는 건데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나 부사어로 쓰인 인물 즉 객체를 높일 때 쓰이는 건데 음 요게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 요걸 외워야 되거든요. 원래는 어간 요쪽 앞이겠죠.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 희응이 나올 때는 시옷의 삽이 쓰여요. 그리고 뒤에 첫소리가 자음이 나옵니다. 만약에 첫소리가 자음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할 때 초성이 없는 경우죠. 그럴 땐 이 밑에 보는 이런 순경음 비읍에 이응이 하나 더 붙어요. 어간의 끝소리가 디귿 티귿 지으 치으실 때 이때는 잡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밧이죠. 밧이니까 뭐야. 잡이 쓰인 거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미가 나왔을 때는 뒤에 어미가 나왔을 때는 순경음 비읍이고요. 자음이 나왔을 때는 비읍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끝소리가 모음이거나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즉 뭐예요? 그렇죠. 울림소리. 울림소리일 때는 반침의 잡이 쓰였습니다. 자음일 때 모음일 때는 순경음 비읍이 쓰였죠. 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아까 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모음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그래 모음으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아니라 이게 쓰여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물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세사가 잡 이렇게 순경음 비읍이 쓰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1인칭 서말 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간형사용 어미가 붙어서 이것이 축약이 된 케이스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이 순경음 비읍이 아래하고 붙었을 때 이게 무엇으로 바뀌냐면 양성 모음 다음에서는 오 음성 모음 다음에서는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성 모음 다음이기 때문에 오로 바뀌어서 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께 받은 것이라. 자 이번에는 또 뭐? 것이라 보겠습니다. 것이라는 그냥 것이다예요. 것이다 또는 것이라인데 이거는 의존명사 것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나가 붙은 거예요. 잠깐 잠깐. 그런데 앞에서는 끊어적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어적기예요. 아 16세기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막 섞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감이 헐워 상해오디 아니 호미 감이. 감이는 그냥 감이겠지 뭐. 헐워 헐게 하여. 헐워가 헐게 하다니까 사동표현이네. 상해오디 상해오디 상하게 하지 이것도 개하다니까 사동표현이네. 아니 이거 뭐 부사고요. 부정부사고 아니 호미 하미 이렇게 해석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헐워예요. 그 다음에 아니 호미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헐워. 헐워. 그 다음에 아니 호미. 헐워 같은 경우는 헐다에다가 이히리기 이히리기 우구추 우리 사동피동 자 접사 배웠습니까. 현대국어에서 배웠잖아. 그 우가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음이 어가 붙어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서 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옴은 아니라고 하는 부사에다가 하다라는 동사파생 전미사가 붙어. 그래서 아니하다가 되겠죠. 거기에 명사형 전성어미 옴이 붙은 겁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는 양성모음 다음에는 옴 음성모음 다음에는 우미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가 있잖아요. 그죠. 니는 중성이고요. 그러니까 아 참 미안. 쏘리. 여기 하. 하가 있으니까 양성이죠. 양성이니까 이때는 옴이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명사형 전성어미는 17세기에는 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 이는 이거는 주격조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효도의 비롯소미요. 효도의 비롯소미요. 자 그러면 이 애는 부사격조사가 아니라 뭐야. 그렇지. 관형격조사네요. 비롯타미고. 자 볼까요. 일단은 효도의 관형격조사고요. 관형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죠. 유정명사이면서 양성모음일 때는 애가 쓰이고요. 유정명사이면서 음성모음일 때는 의가 쓰이고요. 무정명사이거나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웃이 쓰였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애는 원래는 효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정명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효도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웃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애가 쓰였다. 양성모음으로. 그러니까 효도를 무정으로 보지 않고 높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유정으로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르소미오라고 하는 것은 비롯타미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기본형의 비릇이에요. 비릇이 이제 나중에 비롯이 되겠죠. 원숭모음화로. 자 그 다음에 이 비롯에 명사형 전성음이 오미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음으로 이렇게 연철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주소고요. 그 다음에 오. 원래는 고죠. 곤데 기억이 탈락된 오가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르 다음에 오미 붙고 그 다음에 이 고, 이 오가 붙은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비르가 르가 르가 이게 음성모음이잖아요. 으니까. 음성모음인데 뭐가 붙었어? 오미 붙었어요. 원래는 뭐가 붙어야 돼? 우미 붙어야죠. 음이 붙어야죠. 양성모음일 때 오미고 음성모음일 때 우미라고 한다면 비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미 붙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는 모음조화 현상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철방식으로 이어졌기를 하고 있다. 시옷이 올라갔으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뭐 이거는 별거 없어요. 그죠.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입신하여 내지는 출세하여 이런 뜻이에요. 몸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을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중세국어 때는 목적격 조사가 알과 을이 있죠. 만약에 자음이 없으면 랄과 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을 쓰지 말고 뭘 써야 돼? 알을 썼어야 했다는 거죠. 왜? 몸이 양성모음이니까. 그래서 몸알 해서 이게 연음이 되면 연음이라니까 이어졌기를 하면 몸알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걸 몸을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그렇죠. 끊어졌기를 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몸조화가 혼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분철, 끊어졌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워, 세우는 건 세워죠. 셔에다가 이, 오, 이도 사동점미사고요. 오나 우도 사동점미사예요. 그래서 이 두 번 쓰인 거죠. 아, 어, 이 기사는 뭐가 쓰겠니? 어가 썼겠죠. 왜?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이 쓰이고 그다음에 어가 쓰여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워가 된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와 이거가 합쳐져서 이제는 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간에 이도 쓰이고 우도 쓰였다는 점에서 사동점미사가 두 번 쓰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와 이가 합쳐져서 예가 됐다는 거. 축약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때 도를 행하여 이걸 볼까요? 도를은 도를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성모음이잖아요. 그런데 를이라고 하는 목적적 조사를 썼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왜? 양성모음도 하면 양성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뭐가 쓰여져야 돼? 랄이 쓰여져야 돼. 그런데 를 썼다는 것은 모음 조화가 혼탁해졌다, 혼란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행하야라고 하는 건 행이죠. 행, 하, 파생점미사가 붙고요. 야, 영결하미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결하미는 아계열이 있고, 어계열이 있고, 야계열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 뒤에 아가 붙은 게 아니라 하 뒤에 야가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홈을 후세에 베퍼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여 베퍼는 베풀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일홈을 후세에까지만 보겠습니다. 일홈이라는데 일홈은 이름이야. 네임이야. 누구의 네임? 그렇지.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홈 플러스 을이에요. 자, 똑같아요. 홈이잖아. 홈이면 뭐가 나와야 돼? 알이 나와야 돼. 근데 뭐가 나왔어? 을이 나왔어. 이거 생 난리네. 이런 거 헷갈리겠다. 그죠? 15세기, 16세기. 정신없네요. 모음 조화가 혼란함을 알 수 있고요. 후세에. 근데 후세에는 후세에. 다음 세대에. 이렇게 되고요. 얘는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애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얘가 쓰였다는 것은 이 모음. 얘가 이중모음이잖아. 어이잖아. 그죠? 이중모음이니까 이 모음 뒤니까 얘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사격 조사의 쓰임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시험문제, 빵앗고 문제나 할 수 있잖아요. 써 부모랄 현덕해 호미 효도의 마참이니라. 써 이로써 부모랄 부모를. 여기서 또 랄이네. 그죠? 여기 오니까 양성모음 양성모음. 이건 또 모음 조화가 이뤄졌네. 현덕해 드러나게 호음이 하는 것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마침이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까지 볼까요? 써 현덕해 홈 이걸 봅시다. 이때 써 라고 하는 건요. 한자 써 이자예요. 써 이자를 직역한 것으로 이로써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써 있는 비읍 시읍 계열이죠. 비읍 계열이죠. 비읍 계열의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은 15세기 16세기 계속 쓰였네요. 현덕해 홈 이라고 하는 것을 현저하게 함 또는 드러나게 함 이라고 했는데 이 현대라는 말을 조금 더 외우기 쉬우려면 현저가 되겠죠. 현대어에서 현저가 됩니다. 이거는 국외음아예요. 근데 이 여가 나중에 어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야 단모음아예요. 그래서 현대어 현저 현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명사형 어미가 붙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몇 번 계속 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나요. 끝으로 가네요. 뭐예요. 그렇죠. 효도에 마참이니라 효도에 마참이니라 효도에 와 마참을 봅시다. 효도에는 효도에다가 에. 에는 의예요. 의니까 뭐야. 관형격 조사가 붙은 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 다음 마참은 마찌에다가 옴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명사형 어미. 그 다음에 마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만. 여기서 원래 마치다 양성이니까 옴이 쓰이고 마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봐요. 뭐예요. 마참이죠. 같아요. 다르죠. 원래는 옴이 쓰여야 되는데 옴이 쓰이지 않고 뭐야. 암이 쓰였다는 거예요. 암이 쓰였다는 것으로 볼 때 이 명사형 어미 사용 자체도 해부적 해부적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것도 또 헷갈리기 쉽겠네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 16세기 중세국어는 상당히 카우스야. 과도기야. 막 뒤섞여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학언외 중에서 효경의 한 구절. 효도의 시작과 끝부분에 대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전체 정리합시다. 번역문. 언외문이고요. 그 다음에 효도의 시작과 끝. 효지시종. 효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다르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충효. 그 중에서도 이 대목은 효와 관련된 교육적 목적으로 편찬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훈민정음과 비교해서 16세기 국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15세기와 비교했을 때 소학언외의 특징. 첫 번째 음원으로 본다면 순경음 비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받자반이 아니라 받자온 이렇게 해석했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음조어가 파괴되었다. 비르 으 으 음성모음인데 오가 나왔죠. 방점이 막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반침이 없다는 거. 문법적인 측면 갑시다. 명사형 어미. 옴과 우미 혼란스러워서 아까 같이 마참이니라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또 비르소미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닐러 같은 경우 리을 이응형이 리을 리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챙겨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어휘. 어휘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형체죠. 형태에요. 근데 지금은 앞면 낱짝 이라고 돼가지고 얼굴 앞면 페이스가 되니까 어휘 축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기를 보면요. 말삼이 아니라 말삼이라든가 끊어적기가 막 확대돼서 이로움을 몸이며 머리털이며 라든가 여린 히읗이 사용되지 않는다든가 한자를 동국정음식 표기에서 벗어나서 부모 이런 식으로 현실음에 맞게 표기했다는 것이 이 소확언해에 나타난 16세기 국어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해 소확언해의 효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효경의 한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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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